상대는 그러면은 저그 아니면 토스 가능성이 좀 높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요? 하하하하하하 자 웃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자 오 상대가 좀 강압적인데 저는 늦게 자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하하하 아주 위치해 강압적인 상대를 만났거든요 아이고 또 2천원원 감사합니다 이미 잠 못잘수도 있어요 어 자 자신감이 좀 넘치네요 상대가 어 어 야 서플 잘 배록 잘못 지웠다 한칸 띄워 지웠네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우시네요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하하하 전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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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세인지 아닌지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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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많이 났다는 거구요 그리고 프로토스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자 근데 현실은 저그잖아 어? 프로토스 대 이제 테란전입니다 반사 그러나 이제 화끈한 친구로구요 대각선인가 본데 대각선 마린 찍어주면서 자 생더블이죠 생더블 핸디 주고 할게 자 이러면은 시작은 좋지 않은데요 하하하하 이게 배짱이다 어허 자 배짱을 제대로 부렸거든요 자 근데 드라군이 이제 슬슬 나올때가 됐는데 왜 안나올까요 이제 나오네요 에스십이 에스십이 최대한 잘 살려주면서 좀 따라가는 식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은 들어가요 자 알고도 당하고 있다는거 요렇게 이미 이득 많이 봤거든요 자 그대로 나가볼까요 요렇게 하하하하하 자 일단은 잘 털어놨습니다 펑크 하나 안전하게 지어줄거구요 하하하하하 자 알았어 하가 일단은 많이 났습니다 상대 얼티하나요? 얼티는 아직 안해줬다는거 자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이제 상대가 할려고 하는지 체제확인 다 했거든요 그리고 마인 한번 잘 깔아주겠습니다 폭풀이도 한번 좀 늘려줄까요 그러면 폭풀이 늘려주면서 자원 확보 잘 해줄 예정이고 자 멀티를 먹어주려고 하겠다는 움직임이죠 다시 한번 털어주겠습니다 요렇게 상대가 정신을 좀 못차리는 그런 상황 자 업그레이드 잘 해주도록 하구요 퍼실리티까지 좀 빠르게 한번 올려줘볼까 합니다 크리플을 먹어주겠다는 의도 같거든요 상대 일단 이후에 리버나 이런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행해줄거구요 일부는 좀 잘 잡아줬구요 추가적으로 정찰과 동시에 견제 한번 들어갑니다 수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 이렇게 이렇게 요런식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반대가 이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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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역시 괜찮아 괜찮아? 야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거 같긴 한데 상대가 업그레이드 한번 잘 해주는거구요 엠베가 일단 안지워져있습니다 생더블 왜준지 알아? 안주면 너 진작에 끝났거든 어? 나 질기려고 준거야 하하하하하하 상담 많이 났죠? 일단은 견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리버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을 잘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더 들어갈 예정 하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난전 유도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저는 멀티 따라가도록 하구요 여기 털에 찌어주면서 어? 병력 다 취소하고 일단 핵폭탄이 최우선이니까요 핵폭탄 먼저 잘 가져갑니다 상대가 옵저버로 아직 고스트나 뭐 이런 패키지를 확인을 못한거 같거든요 그러면은 첫발 쏘는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드라곤 숫자는 되게 많다는거구요 그래서 한방은 조심해야 한다는거 가스 한번 파주겠습니다 마인제버 잘해주고 있구요 상대 개발이 이제 승실 완료됩니다 자 견제부터 좀 잘 들어가면서 커버해줄거구요 난전 유도입니다 난전 유도 대놓고 들어가요 핵폭격이 감지 이렇게 이렇게 자 난리납니다 빠아 아이고 넥서스가 날아가버렸어요 뭐야 폭맞았는데 자 첫발이 제일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었는데 첫발이 성공을 했습니다 제대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는거구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방식 쏠 수가 있거든요 세방식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하다 근데 베스라나 베스라나 찍어줄거구요 핵개발 준비완료 근데 지금 뭔가 싸늘함을 직감한거 같습니다 몸엔 안받아 한번 들어가볼까요 안전 유도 안전 유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왜 안떨어지냐 어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수송중입니다 한번 더 떨어집니다 아이구야 이거는 들켜버렸는데 자 아쉬운 상황이구요 그러면은 다른지역을 도려보겠습니다 장례가 이제 이쪽으로 멀티를 먹은거 같구요 펑스와 함께 난전 유도 한번 해줘야겠는데 핵개발이 잘해줘야되요 가스 활용을 잘해줘야됩니다 가스 활용을 잘해줘야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없었나 아 여기있네요 자 근데 이거는 여기 별게 없네요 까비 자 이걸로 좀 막아줄거구요 핵을 어디다가 쏘느냐가 좀 많이 중요할거 같기는 한데 그 다음에 자 던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조금 조금 떨어지구요 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네요 여기봐 한번도 옥접어 죽은거 같은데 방금 그래가지고 한번 더 쏩니다 빰 시원하게 다시 한번 들어갈거고 이거 리페어 좀 잘해주고 갑시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이제 강제로 핵을 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갈거거든요 메이스 메이스 한번 찍어주면서 져 자 일단 이 베스 옥접어 확인했죠 여기 옥접어 하나 있구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건데 상대가 일단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떨어져야 됩니다 어? 야 캐리어인데? 어? 배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오 잠깐만 캐리어였어요 일단은 그게 뭐냐 어디갔지? 락다운 한번 걸어줄거고 멀티 한번 추가해주겠습니다 스캔 한번 받아줄거고요 커넥 공사 한번 잘해줄야죠 드라군 한번 잘 커버해줄 생각이고요 이것도 사실 핵이긴 하거든 이렇게 터지는 것도 잘 퍼뜨렸습니다 보스트를 좀 많이 찍어주도록 할거고요 우리가 근데 캐리어를 너무 막 쓰는거 아닌가 쉽기는 한데 말이죠 어차피 네이스를 제가 모아줬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멀티저 이조로 한번 좀 써주면서 보스트 한번 잘 해주겠습니다 콕톡탄은 일단은 좀 많이 장착이 되있거든요 여기는 견제 한번 잘 막아두겠습니다 어휴 아주 아깝긴 한데 일단 골리아시 좀 있어야 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핵을 한번 쏘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놓고 쏘거든요 대놓고 대놓고 떨어집니다 레이스 한번 써줄거고요 일단 한방 떨어진다는거고 여기 한번 털어주겠습니다 아 캐리어가 좀 많기는 한데 아 캐리어가 좀 많긴 한데 근데 캐리어가 좀 많긴 한데요 제가 한 번 더 쏘겠습니다 아 근데 캐리어로 승부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락다운을 좀 잘 써줄게요. 그러면 락다운 멀티 한 번 잘 날려줄 예정이고요 물량사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잘 깨려주네요. 상대가 자원줄만 좀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사업 됐고요. 여기 자원준이 좀 딸리긴 하죠 상대도 핵폭탄 한 방은 좀 아껴주도록 할게요 100.4 한 번 들어갈 거고요 만화를 좀 잘 모아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병력 규모 한 번 볼까요 그러면 지상군이 없고 완전 캐리어 몰빵이거든요 오히려 좋습니다. 락다운 만화가 계속 쌓여주면 됩니다 상대 캐리어에 몰빵한 상태고 고스트 잘 찍어볼게요 방위롭기도 있고 캐리어 애초에 투자를 많이 해줬네 캐리어에 락다운 걸고 핵을 한 번 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볼리아 순자가 좀 적으니까요 잘 모아주면서 수비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상대 자원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캐리어는 진짜 많기는 합니다 거의 한 부대는 되기는 하고 폭탄은 이제 한 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스캔이 없기 때문에 뭐 대응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고스트 야 고스트 만화 있는 거 많다 그러는데 욱저버 있었거든요 스캔부터 확실히 장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욱저버 잡아주면서 욱저버 이런 곳에 욱저버 있었단 말이지 락다운 걸 만화가 고스트 일단 7마리 정도 만화가 돼요 여기는 근데 락다우면 걸기에 어려운 지형이라 자 약간 좀 평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 잘못 걸었다 자 다시 일단은 다시 한 번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한 부대 정도 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스캔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게 미리 보고 걸어야 되는데 자 장도 올 것 같거든요 자 한 마리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드라군 있어요 드라군 드라군 커버 잘 해줘야 한다고 고스트를 좀 확인을 했거든요 상대가 자 락다운 걸어줄게요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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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자리 져주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다가 일단은 핵 한 번 쓸 거구요 자 오지마 해 어 안 빼? 없게 안 빼면 죽는거야 사 learn 자ta 이렇게 뽕 캐리어 다터집니다 허헛 포스를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제가 내려줄게 테라닛 주종임? 아하 그래서 토스가 그랬구만 하하하하 자 상대가 많이 났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많이 아쉽더라고 토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대가 이제 주종을 꺼냈기 때문에 이거 방심하면 안되겠습니다 핵폭탄 어땠어? 약다운 걸고 쏴버리기 아이고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그런 취향이었어 취향이 좀 독특했네요 취향저격 제대로 했는데 내가 그러면 그에 맞게 돌려줄게 야 그게 뭘까 궁금합니다 자 제대로 복수를 다짐을 했구요 저도 이제 상대가 했던 비네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생더글로 말이죠 기대할게 대각선에 있으면은 또 베스트긴 한데 말이죠 상대도 희망이 부족합니다 가스 파주면서 이러고 정찰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었겠는데 대각 대각 아닌거 같은데 아이고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여유가 대면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이거 마음의 준비 이거 마음의 준비 한번 해야겠는데 이러면 소 지워주면서 가스 한번 파줄거구요 그래도 정찰이 좀 느린거는 다행인거 같기도 하고 희생 7시간인데 상대 쌩더글인가? 상대 하이 자 쌩더블입니다 저도 하하핳핳핳핳 뭐 너도 했잖아 아일럴 지어줄게요 한개도 탱거블이구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린 잡아주면서 미드 이제 마린 하나정도 잡는걸로 미드 받구요 생더블 대 생더블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성 유지할만한 구석이 있다는거 너도 생더블인데 왜 나한테만 뭐라해 왜 왜 자 그래도 더 이기던데 이기던데 자 자 꼭 구분해야 하나 자 이제 침칫한 등 올려줄거구요 사업이 슬슬 됩니다 이기던데 드라군 한번 오 야야야야야 잘못 돌아갔다 상대가 이제 트리플을 먹는거를 확인을 했어요 너가 쬐니까 나도 쬐지 여기 약간 이 녀석 아주 네로 남불이 심한 녀석이구만 힝트 나오나요 그치 쥬슬 한번 싸워두겠습니다 자 루테어가 중단을 붙기전에 깼습니다 최대한 피해를 무적시킬거구요 그러면 하나씩 잘 커버 해주도록 하고 가스를 좀 판거 보니까 업테란 아니면은 타이밍에 냄새가 좀 납니다 시즈모드 안했다면은 타이밍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구요 탱크가 3마리면은 거독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압박을 잘 준 상황 상대 시즈모드는 안했나 본데? 그러고 이제 정찰 SCB가 있었기 때문에 물레멀티 체크 한번 해줄거구요 얼마나 쬐면 시즈옥도 안압 이거는 좀 건방지긴 한데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잘 해주고록 하겠습니다 어 드랍시 그리고 잘 빼줄게요 일단 상대도 상대도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거죠 일단은 옥저버 없어요 옥저버터리 좀 지어줄거고 잘 잘 드랍시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잘 일단은 잘 수습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레이스가 뜨긴 할텐데 가짐 가짐 맙시다 그러면 옥저버 한번 찍어주면서 천천히 수비에 집중을 한번 해줄거구요 살짝만 살짝만 앞마당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비해볼까 야 여기도 봤습니다 상대가 좀 맞춰봐 그쪽으로 일단은 보면서 좀 맞춰가줘야겠는데 탤론 하나 네 탤론 하나 지명일거구요 탤론 하나는 상대가 앞마당을 먹기는 했을거란 말이지 어? 수원이 생각보다 많기는 하다 상대가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수비가 일단은 그 복구가 잘 돼 있는데요 상대가 그래가지고 방심은 하면 안게 되겠습니다 터널 주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록 할거구요 아머리 업테란 백불이 올라갑니다 이런지 단재만 잘 넣어줄거구요 어 근데 베이스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도 뭐 나쁘진 않다는거 이거 한번 다시 찍어주면서 로보틱스 어 돌려줬습니다 아이고 죽어버렸네 팩토리가 일단 3개까지는 늘어난걸로 보이기는 했구요 상대가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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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어주고 하겠습니다 블루멀피 한번 체크 잘 해줄거구요 드랍 10대비 좀 신경써줄게요 이거 하나씩 지워주면서 트리플인지 타이밍인지도 좀 정확하게 한번 보기는 해야겠는데 변경 많습니다 상대 타이밍 나올거 같은데 이거 다 다 한번 체크 잘 해줘야 되구요 블레멀티 확인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군 총동원 해줄거구요 어디로 나올지 여기 셋이 제거해주려고 하는건가 병력은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 아동도 좀 한번 잘 커버를 해줄거구요 베리 한번 잘 해줘야겠습니다 탱크 위주로 잡아줄 예정 드라군이 좀 많이 죽기는 했는데 셔틀이 좀 부족한 상황이구요 탱크가 있어가지고 요거 여기까지 이거는 근데 잘 막았죠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제 탱크 숫자를 잘 줄여놔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막아죽고 상대가 그래도 이제 병력 룸프라는 좀 잘 늘어나있나봅니다 멜리포인트 한번 잘 줄여줄거구요 또 오겠다는거 같은데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때려주면서 탱크 위주로 잡아주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리버가 일단은 좀 많이 데려오도록 할게요 상대가 좀 되게 저돌적이기 때문에 왜 안타 왜 안타 야 자리 있잖아 어 더브인줄 자 이게 저돌적이기 때문에 한번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는건 또 처음 당해보네 자 자 이벤트까지 거의 찾구요 상대 견제 들어갑니다 터렛이 아직 하나구요 자 가볍게 요거부터 한번 깨봅시다 엠베 아니 그 아머리 데미지업 리버거든요 서플라이드팟 굉장히 잘 날아간다는거 단 포리버에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다는거에요 윙구수를 좀 제대로 뚫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계속 찍어주면서 토마카도 한번 가볼까요 어 낭만고양이님도 감사합니다 후원 리버는 이제 계속 나온다는거에요 계속 터마타 지어주고있구요 윙저버가 일단은 한정적이기는 한데 야 상대가 멀티도 그거 먹어줬었구만 좀 나야겠는데요 그러면 자원줄 타격도 한번 시원하게 줘야겠어요 저도 이제 하나 먹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질럿도 한번 좀 태워주가지구요 네 뭐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탑승을 거부하는거는 저렇게 안타지는거는 처음 보긴 하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본심 자 리버 하하하하 말없이 지지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이면